저 공부 잘해요. 올 1등급에 생기부도 좋고요. 청담 국제구 입시에서 수학 점수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어차피 돈이랑 인맥으로 가는 학교. 너 차상위 계층이잖아. 누가 그래? 아, 개 웃겨. 훔친 교복 입고. 이쯤에 확 전화 끌까? 기지렀던 거 생각하면. 김혜인 강정 가는 학교. 청담 국제구래. 말도 안 돼. 또 사칭하는 거 아니고? 너 뭐 전학생이야? 내가 누군 줄 알고. 그 다이아몬드인가 뭔가 그거라서 그래?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는. 니네들이 병신같이 꼼짝도 못하네. 그리고 거지 같은 게. 어딜 그냥 가? 너 뭐야?